국회를 모독하고 더럽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의원들이 막말, 욕설을 강력 규탄한다. 어제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중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던 본 의원에게 집단적으로 막말을 버부었다. 우리 군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그 이념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김용연 후보자에게 우리 군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이념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해달라는 취지로 질의했고 해당 욕설은 그러한 질의 도중에 나온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17년에 쓴 그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대한민국을 오역과 부정의 역사, 친일, 독재, 부패 세력이 지배한 나라라고 폄하하고 소수 기득권의 지배를 끝장내고 99% 흑수저 혁명으로 나아가자라며 급진전 사상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해당 저서에는 1917년 레닌의 볼세비키 사회주의 혁명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 다수 등장한다. 이에 본 의원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 책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자유를 뗀 민주주의가 군에 침투되지 않도록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노력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목숨 걸고 사쇄해달라 당부했다. 그 순간 민주당 의원은 본 의원에게 또라이라는 욕설을 했고 본 의원이 동료 의원한테 또라이라고 말하는 이라고 반발하자 오히려 또라이지라며 적반하장으로 대응했다. 심지어 한 의원은 본 의원에게 저게 항공작전사령관 하던 사람이에요라며 동료 의원인 저를 저게라는 호칭을 붙여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다. 본 의원은 평소 가지고 있던 국가관과 안보관의 의거에 질의한 것이고 이를 반박하고자 한다면 논리적으로 본 의원이 질의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야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또라이라는 욕설로 본 의원에게 대응했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은 욕설에 대해 사과하라는 본 의원이 합당한 요구조차 거부하고 끝내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저버린 것이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민주당 의원들은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상임위 회의장에 앉아서 마치 대단한 행동이라도 한 것이냐 비웃고 떠들며 다수당의 비열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했는지 상호간의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내용을 속기력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동료 의원에게 쌍스러운 막말과 욕설을 남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이들과 함께 국방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큰 절망을 느낀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국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힘 국방위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를 모욕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잘못을 성찰하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다. 2024년 9월 3일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일동